강렘전 5,000년 가도 애달파라 이 내 마음 오늘도 찾아있는 저걸이 뜨는 밤 나타난다 아들아 그 부리와 싸워서 이기시는 것만이 에이를 바로 세우시는 길입니다 하늘이 이 나라의 운덕을 내리지 않아 이었지 장담하지 아니한가 복수를 해주십시오 불불의 봉숭을 걸어잡고라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십 년 십 년을 지내보라 난 내가 있을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? 아무리 끔찍한 경우도 먹을 방귀가 있었습니다.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. I'm a saint.